큰애야, 바쁘냐? 어머, 어머니. 그렇잖아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응. 내가 저 세상 갈 때쯤 돼서 연락하려던 건 아니고? 오늘따라 약국에 손님이 많아서요. 그 약국엔 약사가 너밖에 없냐? 잠깐 시간에서 시애미한테 전화할 시간도 없어. 월급 받고 일하는 건데 마음대로 쉴 수 있나요? 열심히 해야죠. 사돈도 참 그렇다. 돈도 많은 양반이 번듯한 약국 하나 차려주면 얼마나 좋아. 약사 며느리 본다고 좋아했더니. 경험도 쌓고 좋죠, 뭐. 속 편해서 참 좋겠구나. 너 이번에 우리 세영이 시집 갈 때 뭐 해줄 거냐?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인데. 대충 때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도와야죠. 도울 수 있는 부분? 말이 좀 이상하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너야말로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란 게 뭔지 말해봐라. 그거야. 아가씨한테 혼수 준비하시라고 천만 원쯤. 뭐? 겨우 천만 원? 그걸로 무슨 혼수를 준비하라는 거냐? 요즘은 TV도 웬만한 건 천만 원이 넘는구만. 웬만한 거라뇨. 누가 가정집에 천만 원이 넘는 TV를 놔요. 그리고 저희 결혼할 때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살면서 하나씩 마련하는 것도 재미라고. 우리 세영이가 너랑 상황이 같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됐다. 니들만 잘 사면 상관없다 이거지? 시누이가 결혼 준비하는데 겨우 천만 원 내놓겠다는 게 며느리라고. 세영이가 시댁에 무시당했으면 좋겠냐? 음 그럼 저희가 신혼집 들어갈 가전제품을 맡을게요. 저희 부모님 건물에 전자제품 판매점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면 좀 저렴하게 해줄 거예요. 너는 대체 아는 게 뭐니? 일반 매장이랑 백화점이랑 물건이 다른 거 몰라? 인터넷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넌 애가 눈치가 없는 거니 모른 척하는 거니? 생각해둔 게 있으신 거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친동생 시집 보낸다 생각하고 마음 한 번 크겠어. 일단 제가 아가씨랑 연락부터 해볼게요. 그래 그래 친동생 시집 보낸다 생각하고 알았지? 한 번 밖에 없는 결혼인데 알았지? 그게 그게 생각해라. 야 너 어머니께 연락 받았지? 응. 근데 너는 남편한테 야가 뭐냐? 남편 노릇도 못하면서 대접은 받고 싶어? 내가 너 때문에 끊은 술, 시어머니 때문에 다시 마시게 생겼거든? 너 술 끊은 게 왜 나 때문이야? 몰라서 물어? 술만 아니었어도 너랑 이렇게 안 살았거든? 또 그 얘기냐? 내가 억지로 술 먹였어? 회식이라고 신나서 너 혼자 홀짝였던 거잖아. 집까지 바래다 준다 해놓고 인사불성인 사람을 모텔로 데려간 건 누군데? 뭐 그래서 뭐? 할 말이 뭐야? 너랑 결혼할 때 살림살이, 집, 하다못해 예물까지 다 친장에서 해주신 거 알지? 근데 시어머니가 친동생 시집 보낸다 생각하고 통 크게 준비하라시더라. 나도 들었는데 세영이 시집 가는데 가전제품 몇 개는 좀 그렇잖아. 어이없네. 가전제품 몇 개?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아이 그거 얼마나 된다고? 어머니가 그러던데? 요즘은 TV 하나도 웬만한 건 천만 원이 넘는다고? 에이, 그냥 하신 소리겠지. 나도 능력 되면 통 크게 쏠 수 있지. 남편이란 인간이 와이프 몰래 주식하다가 다 말아먹지만 않았어도 말이야. 아이, 그 얘기는 왜 꺼내고 그래? 주식을 하려면 자기 돈으로 하든가 마이너스 통장에 신용 대출에 네가 싼 똥을 왜 내가 치워야 하는데? 아이, 그거야. 우린 부부잖아. 부부, 혹시 내가 너를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빚 갚아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우리 바다 아니면 너랑 진작 이혼했어. 화났어도 막말은 좀 그렇지. 더 심한 막말 들려줘? 아, 아니야. 바다 아빠 대우라도 해주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어머니가 한 번만 더 통 크게 쓰란 말 하시면 알지? 알았어. 내가 말씀 드릴게. 내가 당신 때문에 친정 부모님 볼 낯이 없어.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 빚 갚는 거 정 힘들면 장인어른한테 그 말 끝까지 안 하는 게 좋을걸? 언니, 바빠요? 조금요. 아침부터? 잠깐 시간도 없어요? 톡으로 해요. 지금 전화 받을 정신은 아니라서요. 응응, 알았어요. 언니, 나 결혼 준비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하긴, 그렇겠어요. 친구들 중에 결혼한 사람도 없을 거고. 응, 맞아요. 대학 동기들 중에 결혼은 내가 처음. 애들은 다 취업한다고 바빠요. 숨을 내쉬고. 숨을 내쉬면 그럴만 하죠. 아가씨는 결혼하고 취업 준비할 생각인 거죠? 응? 아닌데, 아닌데. 난 우리 여봉 내조하고 살 건데. 겨우 20대 초반인데 집에서 살림만 하려고요? 네. 우리 여봉이 돈 벌어다 줄 텐데 제가 일을 왜 해요? 아직 로스쿨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 시험도 봐야 할 거고. 변호사 시험을 왜 봐요. 우리 여봉은 판검사 할 건데. 네? 아가씨, 혹시 로스쿨이 뭔지 알아요? 참나. 내가 그걸 모를까 봐요?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나 좀 기분 나쁘려 그러는데. 그건 됐고. 언니가 결혼했던 호텔 예식장 말이에요. 거기 얼마예요? S 호텔이요? 글쎄요. 저도 잘. 친정 부모님이 준비해 주셔서요. 그럼 언니네 엄마한테 물어봐서 가르쳐주면 안 돼요? 음, 잠깐만요. 언니, 아직이에요? 그거 하나 물어보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언니, 저도 지금 금액 듣고 좀 놀라서. 얼만데 그래요? 그렇게 비싸요? 꽃장식만 3천이고 식대도 20만 원이 넘고요. 예? 호텔 예식장이라고 엄청 비쌀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잘못 읽은 거 아니에요? 식대 빼고 꽃장식이랑 이런저런 비용 다 하면 자동차 한 대값이에요. 우리 어봉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나 거기서 결혼하면 어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거기서 하고 싶으면 어머니께 말씀드려봐요. 이미 예약이 꽉 찼더라고요. 근데요? 아니, 내가 오빠한테 물어봤거든요. 언니랑 오빠도 속도 위반으로 급하게 결혼한 건데 어떻게 예식장 잡았냐고? 언니네 엄마가 도와줬다면서요. 친정 부모님이 예전에 호텔 관련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때 인연으로. 근데 그게 뭐요? 언니네 엄마한테 말 좀 해줘요. 날짜 좀 빼달라고. 저희 친정에서 왜요? 와, 섭섭하게 진짜.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 위에서 그런 것도 못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왜요? 응? 우리 부모님? 그럼 우리 엄마랑 나는 남의 부모님이고 남의 가족이란 거예요? 지금 말꼬리 잡아요? 그런 거 아니면 언니네 엄마한테 말해줘요. 아는 사람 있으면 할인도 되겠네. 아가씨, 결혼하면 아가씨도 그 집안 며느리 되는 거 알죠? 아까부터 계속 나 무시해요? 약대 나왔다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나중에 언제요? 언제 말할 건데요? 나 거기서 결혼하게 말해줄 거죠? 우리 어봉 어머니한테 S호텔에서 할 거라고 이미 말 다 해놨단 말이에요. 언니! 언니! 세영이한테 연락 받았다. 예식장 잡아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서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걸 부탁하세요. 그럼 해드릴 테니까. 그래? 그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마. 네, 저도 그게 더 편할 것 같네요. 예비 사인의 집안이 보통 집안도 아니고 나도 곧 판검사 장모 소리 들을 텐데 다른 집처럼 대충 준비할 수도 없고 말이야. 지금 자기 고백하세요? 그래서 저보고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서초동 아파트 있지? 60평짜리 거기 세입자 내보내고 애들 살게 해라. 그걸 왜요? 그거 부모님 거예요. 그게 네 거지 왜 사돈 거냐? 예전에 사돈이 나한테 그랬다. 그 집은 너한테 물려줄 생각이라고. 지금 저한테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저는 그거 받을 생각도 없어요. 어차피 너네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누구한테 가는 건데 혹시 바깥 사돈이 어디 폐다른 자식이라도 놔둔 거냐?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어머니가 나한테 연락해서 지랄하면 가만 안 있는다고. 뭐 지랄? 아범아, 이거 봐라. 얘가 이루는 애다. 다짜고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나는 허씨 집안의 시집 온 죄로 이렇게 산다지만 우리 부모님은 무슨 죄야? 바다 엄마, 나랑 따로 이야기하자. 나범아, 네가 너무 착해서 마누라 말에 너무 오냐오냐 해줬어. 착해요? 누가요? 어머니는 착한 거랑 무능한 거랑 구별이 안 가세요? 뭐라고? 이게 아주 눈이 돌아서? 아, 짜증나. 난 빠질 테니까 셋이서 알아서 해. 야호세영, 너 한 번만 더 나가 봐.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뭐? 야, 허세영? 언니, 나이는 어려도 난 시누이거든요? 그게 뭐? 너 나한테 반말 섞어 쓰는 거 내가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 준 줄 알아? 내가 언제 반말을 했는데? 지금 그건 반말 아니냐? 어머니랑 너 왜 우리 부모님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건데? 우리 친정이 봉이냐? 자식 나눠 가진 사이에 그런 부탁도 못하냐? 무리한 부탁하는 것도 아니구만. 맞아, 엄마. 언니네 부모님이 거지도 아니고. 말끝마다 언니네 엄마, 언니네 부모님. 허세영, 넌 사돈 어른이란 말 몰라? 그리고 서초동 아파트를 달라는 게 무리한 부탁이 아니라고요? 내가 언제 공짜로 달라고 했냐? 싸게 월세 놓으라는 거지. 그 집 월세가 얼만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보증금은요?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주는 건데 뭐하러 받아? 월세는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30만 원 정도로 하고 사돈이 우리 준다고 넙죽 받으시겠니?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이요?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 세영이 혼수랑 예단 준비하게 1억 정도 융통해 주든가. 엄마, 1억까지는 그렇고 한 5천 정도만 드릴게요. 우리도 사정이 있어서. 너네가 무슨 사정? 맞벌이에 얘가 몰려받을 세상이 한두 푼이야? 여보, 이게 뭐냐? 왜 우리 아들 이름으로 비지... 자세한 건 어머니 아들한테 들으시고요. 저는 이제 허시 집안 며느리 안 할래요. 곧 변호사한테 연락할 거야. 수정아, 잠깐만 수정아! 뭐? 1억은 힘들고 5천만 원만 해드릴게요. 빚만 1억이 넘는데 무슨 수로 그 돈을 마련할지 궁금하네. 이왕 준비하는 김에 더 준비해둬. 그동안 허시 집안 인간들이 나랑 친정에 빌붙은 거 다 토해내게 해줄 테니까. 바다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 언니, 우리 여봉한테 예식장이랑 아파트랑 이미 다 얘기해놨는데... 갈 땐 가더라도 빚만... 그렇게 저는 허시 집안에서 탈출했습니다. 아들 바다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지고 왔고요. 제가 시댁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는 보시다시피 카톡에 전부 다 남아있었으니 며느리와 처가의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여긴 파렴치한 인간들이란 말을 판사님 입으로 하셨을 정도였고요. 재산분할도 결혼 후 형성된 재산에 남편이 기여한 게 없다고 판결이 나왔죠. 오히려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지급 명령도 받았고요. 지금 저는 서초동 아파트에서 바다와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탐내던 그 아파트 맞습니다. 남편의 빚 때문에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도 날라가고 신우의 결혼도 결국 파토났다는데 이게 다 인과응부 아니겠어요?